일단 발성이 좀 좋으신데 호흡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지랄하고? 그리고 약간 운명도 좀 불안하시거든요. 개지랄하고? 이거 제가 개인 레슨도 없고 레슨은 무료로 해드려요. 씹지랄하고? 조지랄하고? 병지랄하고? 씨보려나?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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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안녕하세요. 어 네. 어서오세요. 예. 규제 파악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아 네. 죄송합니다. 예. 저 신사동 호랭이 동생. 신사동 누랭이예요. 아 진짜요? 예. 혹시 그 레슨 받으러 오셨나요? 네네네. 혹시 그.. 근데 저는 선생을 좀 골라야 될 것 같거든요. 네네. 예. 어떻게 한번 보여주시죠? 그 일단 제가 레슨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좋아하는 장르가 어떻게 되세요? 나홀님? 저는 R&B 흑인음악 소울이요. 외국 R&B요? 네. 모르시잖아요. 저는 한국 R&B 발라드 위주로 하거든요. 한번 해보실래요? 네. 일단 제가 레슨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노래 불러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서로 피부백을.. 아니. 저를 가르칠 만한 실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죠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일단 무반주로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렉님의 보고싶다 어떠세요? 저 일단 저는 바비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보세요. 예. 일단요. 사랑그놈으로 R&B 버전으로 해주시죠. 정통 R&B 버전으로. 오케이. 바로 가겠습니다. 약간 네오 소울 살짝 섞어주시고요. 아. 예. 브루클린 소울 살짝 2%만 가미해주시고요. 네.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시스터 액도 두 번 봐주시고요. 아. 사랑해. 아 역 같은데요? 개역겨운데요? 뭘 사랑해. 개 더러운데요? 죽어도 대답 없는 말. 더러운데요? 더러운데요? 개 더러운데요? 개 더러운데요? 개역겨운데요? 아가리 좀 해주세요. 다시 한 번 불러볼까요? 사랑해. 널 사랑해. 저기요. 흰뿌리 나거든요. 못하죠? 못하죠?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오늘도 술로 밤을 토마토 A beautiful lady 쪽 봤는데 널 어디서 본 적이 있어? 그 민철나은 님. 네. 혹시 노래 한 번 제대로. 바단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다 Oh baby 하얀 꽃이 새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에 큰 거래 Oh yeah 이런 느낌 못하시죠? 개발렸죠? 일단 발성이 좀 좋으신데 호흡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랄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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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지랄하고 똥지랄하고 습지랄하고 조지랄하고 병지랄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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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아니 선생님께서 가르치신다면서 왜 그 말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? 좋은 마음으로 무료로 레슨 해드리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자꾸 욕을 하세요? 시위볼련아? 네? 아니 아니 배우는 태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욕을 하시면 어떻게 무서워서 못 받겠네 아니 학생이시면 학생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욕은 하시면 안 되죠 아이 그래도 시위볼련이라는게 좀 무섭네요 어 그러지 마세요 신고할게요님 신고합니다 시위볼련 하지 마시라니까요 장효진 선생님한테 신고할게요 장효진 선생님 아세요? 예 그분 노래 진짜 잘하시죠? 제가 잘하는데요 아가리 하세요 시위볼련아 하하하하 아니 왜 왜 그러시죠? 아니 헛소리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사랑해 그건 아니고 사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을 멍들고 맘에 눈은 멀아도 다시 또 밝히든 그 자리로 아 사랑해 수고하세요 비옥신 아 죄송합니다 말을 좀 좀 이상하게 예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지랄하고 개 지랄하고 이거 제가 개인 레슨으로 레슨은 무료로 세 지랄하고 소 지랄하고 병 지랄하고 병 지랄하고 시위볼련아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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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선생님께서 가르치신다면서 왜 그